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그냥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널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강의 정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평강이에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관계가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써 매듭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에 체포에 고통에 붙들려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구석의 완성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의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